하하..저씨가 나을러는 안나왔어 아아..오른만에 아이작 리버스 BJ마듀에 갑시다 후비고 아..저씨가 나을러는 안나오네 자 기회는 세번이구요 언제나 항상 똑같은 플레이 갑시다 오! 어..? 이게 방마다.. 방윤 수에 따라서 소울아트를 줘요 나이 피통은 책임질줄아 Line 호연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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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피해보여 좋아좋아 앗 예연병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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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잖아 아 내일이 화이트데이야 벌써 슬알대기 없는 화이트데이 쇳돌 뿌깁시다 뻥 오케 나쁘지않아 이게 보스방에서 딱 데미지 업만 딱 아이템만 나와주면 그냥 스고이한데 어 여기서 딱 데미지 업 아이템만 나와주면 아주아주 기분좋죠 피해주구요 괜찮아 괜찮아 오오 피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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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놀랬다 씨 강속구로 던지는 저 아이 오오오 오케이 폭탄 두개 다이스 꽉 채웠구요 비닐방 여기 있겠네요 비닐방 바로 옆에 있네요 비닐방을 뿅 오케 좋아요 오케 폭탄이 4개네 딱 하나하나씩 터뜨려 봅시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음 뽕 뽕 뽕 아 느낌이 안좋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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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야 운이 왜이렇게 안좋지 뽕 올스탯 올스탯 좋아 올스탯 좋구요 럭다운 버리구요 나쁘지않은데 올스탯에다가 오케이 초반보스 10구요 그대로 가도 될거같은데 여기서 아이템 데미지 오브 아이템이나 올스탯 하나 더 나오면 욕심인가 올스탯 하나 더 나오네 아 피업 버릴게요 뽕 아 어떡하지 갈까 아 어떡하지 갈까 돌릴까 나쁘지 않은 시작이야 시작은 시작은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결코 나쁘지않아 음 매오매오 고민이 되는구만 갑시다 그냥 갈께요 음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음 여기서 만족을 해야지 음 만족하고 갈께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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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이야 왜 안바뀌나있네 방제가 가시방 딱 갔는데 뭐 없네 괜찮아 괜찮거지 괜찮을꺼야 괜찮을꺼야 오늘은 내 컨트롤을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니까 괜찮으자 오늘은 나의 컨트롤을 보여주고 왔어 이때까지 내 허접한 컨트롤을 갖다 버리고 좋아좋아 아주 무빙 살아있죠 어 무빙이 살아있어 무빙이 아주 스거이 하네요 자 내가 알기로 이게 황수자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아무튼 이건 돌릴게요 그냥 음 돌리고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한마리씩 한마리씩 차근차근 줄을 서시오 오케이 완벽한 계산이었어 오케이 죽여주구요 쿠탄 두개 먹고 쿠탄 두개 먹고 잠깐만 비밀방이 여기있을거 같은데 비밀방 빠르르르르륵 오케이 좋아요 대가리씩 하나 먹고 야 여기 대가리 왜이렇게 크지 근데 아닌가 왜이렇게 큰거가네 어 오야 대가리 왜이렇게 커 색도력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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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아아 색도력갈네 근데 머리 왜이렇게 커지지 오케이 보스 쉬운 보스 좋아좋아좋아 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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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도 안맞고 깨보겠어 아주 쉬운 보스가 걸렸어 좋아좋아좋아 앞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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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피하구요 좋아좋아좋아 죽어 예스 예스 야 어떡하냐 혈사포가 나와버렸다 어떡하지? 어떡하냐 혈사포가 나와버렸는데? 근데 우리 혈사포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흠 내가 지금 간걸려가지고 목소리좀 바뀌어 미안해 우리 혈사포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이건 돌릴게요 그냥 어 이건 재미를 위해서 돌릴게요 뾰라라라롱 응 이거 먹고 갈게요 응 이거 먹자 이거 먹고 혈사포 먹으면 진짜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게임이 여기 딱 건전지 그렇지 건전지 있구요 방좀 마저 돌아볼게요 응 끝에 나 혈사포 혈사포 나 혈사포 안먹다 괜히 난리나는거 아니야 나중에? 불안하다 솔직히 아 근데 지금 올스테 2개 먹어가지고 어 괜찮아 올스테 2개인데 뭐 괜찮아 괜찮아 자 이거 돌릴게요 건전지 있는걸로 건전지 돌려봅시다 돌려봅시다 돌려봅 봅시다 망했네? 이ис 봅 부어어 하앉 하앉 하냐 들어갑시다 어 뽀끼님 어서오세요 응 뽀끼님 어서오세요 아~~ 혈사포 괜히 안 먹었나? 오바한 건가 돼가지고 음 네 어서오세요 먹을게요 이거는 오우야야 왜 이리 빨라 아 저 올스텝 두개 먹어서 그런가? 겁나 빠른데? 빠른 빠른 오우 예스 야야야야 오랜만에 이런 하이스피드 조절이 안되는데 데미지만 올라가면 어떻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조합이 어 지금 조합이 나쁘지 않아 진짜 몰스텝 두개 먹고 피톤 책임지고 어어 야 머리 왜 이렇게 커졌어 머리가 왜 이렇게 크냐 얘야 열쇠 우선 좀 맡길게요 황금방도 가야되니까 나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하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냐 잘 맞지도 않고 아닌가 나 혼자 자책인가 띄옹라라롱 뭔지 모르겠어요 뽀끼님이 부산 아니야? 응 부산이잖아 오케이 소울아트 벌써 이렇게 많이 먹었어 뚫릴게요 이게 뭐지? 이런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었구만 좋아좋아 인연님 어서오세요 파리베리어 좋구요 스피드업 좋구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어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 근데 저도 오랜만에 방송하는 거라서 음 저도 오랜만에 방송하는 거라서 아이씨 아이씨 색돌 좋구요 어우야 맞을 뻔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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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을 뻔했어 뻥 예스 짱돌 1급 비밀방 1급 비밀방 가볼게요 1급 비밀방 후우 지금 피 미쳤는데 나 피통 봐봐 벌써 아이고씨 괜찮으니 차 막 맞혀도 상관없어 이제 이제 막 맞혀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지금 욕하는 거니 너 어느 안전이냐고 내 앞에서 욕을 하니 내 인연 어디서 욕을 하고 있느냐 쟤 나 욕하지마 욕하는 거 아니야 아아 나 돈이 없어 씨발 먹고 싶은 거 진나 많은데 돈이 없네 건조기구 살게요 아니 얼마나 죽길래 그래 너 기숙사에 있는 거 아니야 너 기숙사에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추워 아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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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만 잡고 얘기하자 오오 예스 ô 네 본능적으로 피했어 네 본능적으로 느, 깨. 되어. 넣었어 니가 혈사포를 쓸걸갖다 하더라 죽어 오케이 잠깐만 우리가 황금 방 안 돌려쥐 맞지 맞지 내가 말한 거 맞지 내가 말한 거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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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이템 미쳤는데? 아이템 미쳤는데? 우리 아이에겐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아씨 아 징그러졌어 아 진짜 장애가 장애자가 장애인이 됐는데? 아 장애우? 장애이란 말이 좀 나쁜건가? 장애우? 이렇게 말해야 되는건가? 아 피좀 고만줘 피조나 아 오늘 받은거? 야 니 친구들도 받는다며? 그 기숙사 걔네들도 근데 왜?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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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늘은 나의 컨트롤러를 보여주는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좀 못해도 이해해주세요 그만큼 집중을 할거야 나는 게임에 잘 알았지 지은아? 또 왜 말 안했어 막 이렇게 하지말고 으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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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좀 많이 맞았네 아 많이 맞았네 생각보다 많이 맞았어 아 좋구요 근데 아이엠 올이 운동이 아 운동이란데 아이엠 올 이게 뭐야? 효과가 뭐야? 아 씨발 아 맵이 다 보이는거야? 아 이거 어쩌지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저걸 먹으라는걸까? 어쩌라는걸까? 아 이거 먹었다 요 때리면 어떡하지? 먹어볼게요 오케이 좋아 다행히 좋은 아이템이네요 다행히야 다행히야 아 이런 씨 아 나 쓸데없이 저런거 많이 맞아 진짜 오히려 보슬 때 안맞고 나는 너무 쓸데없이 저런거 너무 많이 맞는거 같아요 좋구요 아 왜 맞았지 아니야 맞을 수 있어 사람이 그치?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는거지 안그렇습니까? 아닌가? 좋구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 아이템 상황이 되게 좋아 보유 상황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좋아 분명 안좋을텐데 왜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 좋구요 악마방 악마방 소리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? 이거 어떡하지? 한번 돌려볼까? 한번 돌리? 돌리고 먹을까 아니면 그냥 먹을까 아 먹을거면 다 먹을거야 세개를 세개를 다 먹긴 먹을건데 돌려서 먹을까? 아니면 그냥 먹을까? 돌려 아니면 그냥 먹어 그냥 바로? 돌리지 말고? 지금 다이스가 있어서 그래 그냥? 그냥 먹어 그러면? 그냥? 오케이 난 시청자의 말을 잘 듣는 아이니까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업 오 판타그램 하나 나왔구요 아 씨바 빛몸 나왔네 이거 뭐야? 아 쓰레기 나왔네요 이건 돌려보도록 할게요 다이스가 남았으니까 2하트 뭐뭐 먹었냐면 구피 몸 판타그램 그리고 저 쓰레기 오케이 저 쓰레기 하나 나왔어 쓰레기 열심히 때리네 그래도 우리 쓰레기 열심히 때리네 콧물 나온다고? 먹어 먹을게요 그냥 이거 뭔지 모르겠네 뭐야? 아아 그거 뭐지 이거?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뭐지 아 그건가보다 그 검은색깔 그 검은색깔 뭐지? 악마방에서 나오는 아이템 검은색깔 뭐더라? 욕타는거 아이템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 오 예스 피하고 예스 예스 오늘 컨트롤 좋아 오늘 컨트롤 살아있네 그냥 어? 오늘 아주 컨트롤 살아있어 어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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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그래 석탄 석탄 어 빙고빙고 석탄 맞아 오케이 비일방 스피드업 뭔지 모르겠구요 스피드업 먹을게요 스피드업 스피드업 이거 뭐지? 오케이 엘스업 좋구요 이거 인어 그린데 인어 원 다 다 스피 원 다 다 스피 원 다 다 스피 아이씨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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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에 화내지 말고 어엉 어 뭐야 맞아 보했어 똥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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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려가볼게요 뚜루루루루룩 감사합니다.